내가 영원히 좋았게 바라는 한 가지 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요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상호하는 그것이라 요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곧 내가 내 평생에 요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상호하는 그것이라 내가 내 평생에 요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영호하게 바라낸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